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에게 자신이 나서 자란 조국을 사랑하는 것은 본능적이고 본성적입니다. 더더욱 나라를 떠나서 살면 모국에 대해 더 각별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해외동표 4.15 부정선거대책 총연합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 뉴욕의 DK Lee님과 호주 시드니의 SHC님이 어제 해외애국동포대국민성명서를 보내왔습니다. 해외애국동포대국민성명서 4.15 부정선거에 대한 해외동포 입장 발표 존경하는 애국동포 여러분 해외동포 4.15 총선 부정대책 총연합회 미국대표 DK Lee와 호주 대표 SHC입니다. 저희들은 6.13 지방선거 이전 2018년부터 줄곧 더불어민주당이 획책할 부정선거 가능성을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민주당은 지난 5.9 대선과 6.13 지방선거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법안 강행통과 등 세분의 선거 쿠데타를 일으켜 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선거 공략이 바로 내각제 개헌을 통한 고려연방공화국을 실현시키려는 계획이었으며 종국에는 중국식 사회주의 속국으로 가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번 선거에 중국 공상당의 배후 지원하에 최첨단 디지털 부정선거 기법을 총동원하여 국회 개헌선 180석을 확보하려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번 4.15 부정선거를 획책한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큰 동기자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저희들은 야당 포함 한국 동포들에게 오래전부터 이를 경고하고 전자개표기와 사전투표제 폐기와 함께 현장 수개표 실시를 꾸준히 주문해 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우리들이 염려한 바대로 본선과 비례해서 이기고도 중국의 QR코드2 개폭에 의한 사전투표 조작으로 대격전패를 당하고만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참으로 분노할 일은 이른바 제1보수야당이 미래통합당이 기상천해완 부정선거를 대패를 당하고도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물타기를 넘어 비호하는 한심한 작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각제 개헌 세력이기도 한 이 자들도 민주당의 선거부정 행위를 침묵을 넘어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나서는 모습을 바라볼 때 마치 미통당마저 저들과 한패로서 부정선거 획재에게 일조하지 않았나는 강한 의구심마저 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해외 등포들도 부정선거로 울룩진 찬패 결과에 분노하고 있으며 모국의 우파 국민들에게 매우 상심하고 계시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여 이번 국가 반역 세력들의 기상천해완 부정선거를 빨리 공론하여 전 국민이 이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선거가 불법 전자개포기와 사전선거로 자행된 당군 이래 최악의 부정선거임을 확고히 지적하면서 총선 무효를 전면 선표하는 바입니다. 전자개포기와 사전투표 부정선거는 첨단 디지털 기법을 이용한 천인 공로할 조작선거였으며 세계적인 선거 통계학 전문가들에 의해서 속속 밝혀져 그 범죄의 행위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맹백한 사실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야당 내 일부와 유튜브 농격 사이에서 부정선거 의혹조차 부인하며 괴담이니 가짜 뉴스니 업무론 등으로 물타게 하는 소위 일부 우파 농격들을 보면서 국민 여러분들이 얼마나 실망과 상심이 크실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이미 세계 최고의 선거 통계 전문가이신 미국 미시간대학의 월터 미베인 교수마저 사기선거 형태로 연구할 정도로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정선거 실상이 정확히 드러난 이상 여와 야를 떠나서 이번 역사적 부정선거 의혹은 반드시 밝혀져야 할 국가적 사안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부정선거 의혹을 엄국가적 차원으로 승화시켜 말끔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원에서 이 국가적 의혹을 싣는데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특히 아직도 침묵 모두를 일관하고 있는 조중동을 비롯한 주류 언론들의 반성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그동안 애국구파의 사랑을 독차지해온 조중동과 종편들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당연한 국민적 권리이고 언론의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폄하하거나 정신나간 사람 쪽으로 취급하는 비정상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보수 우파 야당인 미래통합당에게 지금이라도 사유로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는 특별진상규명 TF팀을 조속히 꾸려서 공식적으로 검찰이 조사하도록 압력을 가해 주실 것을 전 해외동포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구하며 아직도 부정선거에 대해 물타기를 하거나 친묵 모두를 일관하고 있는 주류 언론들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언론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대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번 선거에 아깝게 탈락한 미래통합당의 후보자들에게도 공정한 선거풍도를 확립한다는 대의를 먼저 생각해 주셔 지금이라도 선거 무효소송과 재검포 요구대일에 합류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이 보장한 주권재민의 국가입니다. 부정선거로 우리의 주권이 강탈된다면 주권재민은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으며 법치가 바로 선 자유대한민국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자랑스러운 법치국과 자유대한민국을 확고히 지키기 위해서도 이번 4.15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밝히려는 국민적 요구는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으며 오히려 낱낱이 밝히는 것이 역사와 호국 영령들 앞에 떳듯한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위협적 환경과 정치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온몸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공정선거연대를 비롯한 부정선거 관련 시민단체들 가로세로연구소 공병호TV 이병구TV를 비롯해서 바실리아TV 조슈아님과 로이킴님 그리고 스카트님 등 젊은 수학자와 전산전문가들에게 무한한 갈채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 애국자님들과 이 자리를 빌어서 전 애국 동포를 대신하는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을 역사의 한 페이지에 이름을 올리실 충분한 자격이 있음을 확신해 맞이한습니다. 친애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저희들은 이번에도 반드시 낙동강 전선에서 정의의 불꽃이 활활 타올라 서울과 만주에 이르는 국토수복도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미국의 도움으로 곧 일어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번에 민족 반역자들은 확실히 가려져서 죄값을 받고 모국의 자유민주의 꽃이 만개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국은 지금 건국 이후 최고의 국난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해외 동포들은 모국의 자유민주 세력들과 함께 민주로 가장한 반민주 세력과 문재인 공산 독재 세력들 또 그들의 동조다들을 적폐 세력으로 간주하고 척결하는 자유민주를 지키는 성전의 사적시행의 각오로 임할 것임을 맹시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성리를 기원하면서 임한 줄입니다. 2020년도 5월 3일 해외 동포 4.15 부정선거대책 총연합회 대표 미국 뉴욕 DK Lee 호주 시드니 SH 신 누구든지 해외로 가면 애국자가 되죠. 모국이 특별한 그런 존재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성명서를 읽는 동안 그분들의 나라사랑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성을 기원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